다음 스팟 못 가겠는데. 이거 언제나 먹냐, 이거? 되게 맛있어. 진짜 다 리얼로 그냥 드시는 거예요? 저 이럴 거예요? 자, 저는 항상 TV보면 항상 나는 연예인들이 먹방하거나 이럴 때 내가 저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좀 많은 게 분명히 앞에 스태프들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연예인만 맛있게 먹는 거라고 나는 진짜 그걸 조금 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. 아,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하더리 한 번, 마트 한 번. 이거 하더리 한 번, 마트 한 번. 그냥 드리지는 못하고.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. 30초 안에 20개를 뺏어 드시면. 30초 안에 20개요? 30초 안에 20개요? 30초 안에 20개요? 네, 그럼.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, 저거를 40개요. 40? 뭐죠? 오늘 보셨으니까. 아, 아, 진짜. 어떻게 해? 와, 여기 착한 푸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완전 여기도 양이구만. 진짜 같은 편은 게 아니네. 30초에 20개요? 네, 하실 거예요. 형 한 번 도전해 보실래요? 근데 이걸로 어떻게 먹지?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형 가운데에서. 뭐, 양이 없지구. 오케이. 소정.